미국 가재 또는 붉은 가재는 가재의 일종이다. 북멕시코에서 서플로리다, 나밀리노이와 나모하이오주에 걸쳐 분포하는 종으로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의 토종생물을 잡아먹는 악성외래종이다.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 가재는 하천, 농수로,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동물 사채, 물고기, 곤충, 수생식물 등을 먹이로 삶는다. 잡식성의 환경적응력이 높아 생존력이 매우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가재는 강바닥과 논뚝 등의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물을 탁하게 하고 녹조의 원인인 침전물 영양염류에 변화를 일으킨다. 미국 가재는 대량으로 양식이 가능해 현재 수입하는 가재 중 대부분이 미국 가재이다. 회사가 연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한다. 포르투갈의 바이소 몬떼고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수족관 등에서 미국 가재를 볼 수 있으며, 애완용으로 기른다. 관상용으로 품종 개량이 활발하게 되어, 흰색, 오렌지색 미국 가재 등 여러 개량종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천에 흘러들어가면 곰팡이균을 퍼뜨려 토종생물을 죽일 수도 있으므로 기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미국 가재는 동아시아의 하천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생태계 교란 외래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에 용산가족공원에서 여러 마리가 잡혀 화재가 되었으며, 2006년에 또 여러 마리가 잡힌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심각한 외래침입종으로 논이나 농수로 등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논의 굴을 파고 살며 가재낚시로 쉽게 잡을 수 있다. 미국 가재는 미국, 캄보디아, 유럽, 중국, 아프리카, 호주,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카리브해에서 먹으며, 미국에서 수확된 가재 중 약 98%는 루이지에나에서 온다. 루이지에나가 전세계 90%의 미국 가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70%를 소비한다. 일반적으로 큰 냄비에 미국 가재와 조미료, 막대 옥수수, 감자를 함께 끓여서 요리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